전국시도의회 의장협회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.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회에서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. 황 의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시공간 요금체계 및 운행시간, 주말 공휴일 운행이 제각각 달라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날 협회에서는 사대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구조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지방분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. 황 의장은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에 갇히며 지방분권형 개연추진은 국가의 정책과제라며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. KLN 전예은입니다.